안녕하세요. 선들바람입니다. 여기 굵직한 다래눈클이 있습니다. 옛날 민간에서는 이 다래눈클로 지팡이를 만들었으면 요통이 엮어진다고 해서 이 늈클로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상당히 굵직하고 큰 늈클입니다. 여기는 흰갈색 미로버섯이 있습니다. 이 버섯은 약용버섯으로 채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. 우와 여기 버섯이 엄청 붙었습니다. 이 버섯은 삼색도장버섯이라고 합니다. 이 삼색도장버섯은 갈색이나 해갈색, 즉갈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버섯입니다. 그리고 이 버섯은 약용버섯으로 면역력, 항암작용, 항균작용이 뛰어난 버섯이기도 합니다.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. 이것도 여러분 보이시면 채취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중버섯은 깨끗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칙릉쿨에 버섯이 있습니다. 이렇게 치게 발생하는 버섯을 칙릇살이라고 합니다. 반질반질 상태가 좋습니다. 겨울에 야생에서 채취해서 먹는 이 버섯의 맛과 향은 정말 끝내줍니다. 자 여기 쓰러진 삼번나무에도 버섯이 있습니다. 이 버섯은 장미, 잔나비 버섯이라고 합니다. 일단 식도불맹이 버섯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버섯을 한두 번 정도 끓여 먹어봤습니다.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꼭 인체에 안 좋을 수 있는 점으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자 여기도 삼번나무에 작은 에탈이가 붙었습니다. 겨울이라 얼었다가 녹은 것 같은데 아주 싱싱한 상태입니다. 아이고야 깜찍합니다. 자 여기도 칙릉쿨이 있습니다. 여러분 아 여기 칙릉쿨에도 느타리가 있는데 이 느타리는 조금 일찍 발생한 것이라 벌써 다 썩었습니다. 이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이것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.